전신을 무너뜨리는 극심한 통증. 원인은 바로 무너진 면역력. 머리가 유난히 아프고 속도 너무 미식미식 그러고 그러는데 위암이라고. 면역력이 저하가 되면 각종 질병의 온상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주 피로하다든지 그리고 위염, 소화물량에 시달릴 수가 있겠고요. 심한 경우에는 암과 같은 질환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체장암 수술 후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병이 암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정말 크거든요. 활기찬 중년의 삶을 위한 면역관리 비결은? 카리스바로 무장한 오늘의 주인공 배우 송민영. 면역력을 이긴다. 그래서 내가 가남을 맞는 거다. 가남을 이긴 송민영표 면역력 밥상. 스타의 건강사전에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축하할 수 있음!